다시 보기 영상 조회수가 1억이 넘었대요. 리딩은 내가 하고 다른 친구로 바뀌었어요. 그거 나 이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 나 아니었대요. 사실 저 랩을 이 하이킥은 너무 하고 싶은 마음에 1박 2일 배운 거예요. 그런 거 어디서 배워? 우리 몰래 형 혹시 쇼미더머니 나간 거 아니에요? 옛날 글루 배웠다면 지금은 좀 배워보자. 이 프로 몹쓸 프로래. 이 프로 몹쓸 프로래.